소시오패스를 이기기 힘들다 여러분이 보살을 잘 모르세요 센보살 아니라 여러분 학당에서 보살 대보세요 홍익보살을 한번 대보세요 보살도를 알아가시면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센보살이 아니라 공부 제대로 한 기본기 닦인 보살들은요 소시오패스 잡습니다 그쪽도 센 놈이 있죠 그건 힘들지 몰라도 여러분 홍익악당에서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고 노시고 하다보면 빤이 보여요 소시오패스가 쓰는 수가 보여요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수가 안 보이면 당이 져요 수가 보여요 아니 저기 이종격투기도 기본기 착실히 해야지 어디 가서 이기죠 기본기만 착실히 하면 어디 가서 앉을 거다 이런 거예요 동네 싸움 좀 한다 아니요 기본기 닦인 격투가가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막연히 센 보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기 닦이면 소시오패스 다 잡을 수 있다 최소한 소시오패스 수를 보니까 수를 읽어내니까 방어할 수 있다 방어온전은 가능하다 이겁니다 공격까지는 못해도 방어할 수 있다 그리고 소시오패스가 쓰는 수를 깨버릴 수 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어느 조직에서 소시오패스가 수를 쓰는데 여러분이 반대 수를 써가지고 다 무력화 시켜 버리면 그거 대박 아닙니까? 그런 짓도 할 수 있다 ㅡㅂ 바이러스 spic 비구 성뽑 ㅡㅂ ㅡㅂ 씩 ㅅ ㅅ ㅅ ㅅ ㅅ 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